서포터 없이 할 때는 이즈리얼! 이즈리얼이 짱이죠! 서포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타하가 듀오 하재? 야 듀오하고 싶으면 기다리라 그래 씨발럼이 날 기다리게 할라고 야 기다리라 그래 나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니가 앞에서 존나 듀오하든 말든 알아서 해 딱 요정도까지만 해줄 거니까 어 오는 것만 때릴 거야 존나 약으로지 씨바 자 원래 별명 제 쪽이에요 별명 필요하시면 오세요 좋게 해드릴 순 없지만 별명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하루에 3개씩 가능하니까 아 서포터가 필요가 없어 이제 가면 아.. 진짜 필요가 없어 필요가 맞춰라? 씨바 다시 채우면 되지 흡혈 해가지고 섭섭했다고 혀틴이 아 미안하다 어 순서대로 가야지 임마 어 한번에 부를 순 없잖아 너네같이 소중한 애들은 안그러냐? 아 아 아 괜찮아 나만 살면 돼 괜찮아 나만 살면 돼 흠 흠 흠 조심하라고 흠 하아... 와 미니언이 길막을 하네 운 존나 없네 진짜 와 이게 안죽어? 와 이게 안죽는다고? 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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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 아 아 으흠 하아 아 이거 킬달 쳐야되는데 킬달 와우 라이스 아 아 주변 중독은 잘 파악하라고 G3 아 아 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스킬을 안맞아야돼 그리고 그리고 서포터가 물리면 그냥 버려야돼 씨발 1데스는 스킬을 큐를 맞아서 죽었어 아니 그것때문에 죽은게 아니라 레오나가 튕겼구나 씨발새끼 하여튼 그리고 두번째는 서포터가 물렸는데 무리해서 도와주려다가 킬각 잡으려다가 죽었어 아 씨발 아 아 쟤 완전 사려야되네 아 나 스태스 존나받네 형들 부술까 아 아 씨발 하 아 아 아 아 오오오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의 오오 250 내가 오우 오호우 오우 오우 married 기분 좋다 아아 ㅋㅋ 흠흠 궁을 어디로 쏴볼까? 궁을... 이토르? 어? 렉사이? 어... 야수옥? 어디다 궁을 쏠까? 없네 없네 쟤 흠 흠 흠 흥 흥 흠 흠 흠 흠 쟤나 뒤에 있을 거야. 절대 안 죽을 거야. 이제부터. 절대 안 죽어야지.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즐겨찾기랑. 즐겨찾기랑 추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다들 누르세요. 제발 좀. 예? 재수 없어서 정말. 낭비할 시간 없어. 낭비할 시간 없어. 흠흠. 아주 이상했습니다. 이쪽이야. 아니다. 1600원 모아가야겠다. 어. 최소 너무 안 눌린다.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5700개가 뭐냐. 어. 하루에 최소 만개는 가야 된단 말이야. 님들. 한번씩만 해주세요. 너무 안 받았네. 내가. 너무 안 받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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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집중 쫌만할게. 이번판은. 내가 트리플킬 먹어서 좀 어깨가 무겁다. 확실히. 킬 안먹고 있다가 캐리하는거랑. 킬 먹었으면 또 당연히 캐리를 해야되가지고. 킬 안먹고 있던거랑 좀 달라요. 아. 네. 이번판 캐리좀 할게. 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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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이 독다빈 필요없어 갓 ㄷㄷ ㄷㄷ 히힛 이쪽 길로 응 앗 앗 으휴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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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